너희가 아무리 우리 눈을 가리워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국민이 이긴다 적분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적분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적분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적분이 이긴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윤석열을 하면 탄핵하라 외쳐주십시오 윤석열을! 윤석열을! 너희가 아무리 우리 눈을 가리워도 우리의 귀를 막고 입을 틀어막아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국민이 이긴다 적분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적분이 이긴다 저측에서 사진을 많이 찍어주십시오 사진 많이 찍어주십시오 SNS에 많이 올려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귀를 막고 입을 틀어막아도 국민이 이긴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함성 시작 계속 후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윤석열을 하면 탄핵하라 외쳐주십시오. 윤석열을 윤석열을 고맙습니다. 계속 후 외쳐보겠습니다. 뼛속까지 친일매국 윤석열을 몰아내자. 일본 범죄에 은폐하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한국 기업 팔아먹는 매국 정권 끝장내자. 독도까지 팔아먹는 윤석열을 응징하자. 친일인사 요직인명 윤석열을 몰아내자. 친일매국노 윤석열을 탄핵하자. 해보겠습니다. 윤석열을 윤석열을 좋습니다. 신나니까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노래 나오기 전까지 구호 계속 외쳐보려고 하는데 노래가 나오네요. 신나게 노래 듣겠습니다. 여러분 피켓을 높이 들고 우리 시민분들께 윤석열 촛불대행진 탄핵촛불대행진을 알렵시다. 인생이 뿅뿅 조작인 기대사기꾼 네가 제일 잘하는 건 학력 조작 경력 조작 인생이 뿅뿅 거짓인 기대사기꾼 우리 시민분들께 손을 흔들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야야야야 권이야 안 되겠다 지금 당장 특권 가자 특권 가자 야야야야 권이야 안 되겠다 지금 당장 깜빵 가자 깜빵 가자 제가 이번에 김건이를 하면 구속하라 외쳐주십시오. 김건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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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이 뿅뿅 조작인 기대사기꾼 네가 제일 잘하는 건 동문 조작 축하주작 인생이 뿅뿅 거짓인 기대사기꾼 우리 횡단보도 앞에서 박수를 외쳐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야야야 권이야 안 되겠다 손을 격렬하게 격렬히 흔들어주고 계십니다. 두 권 가자 두 권 가자 두 권 가자 야야야야 권이야 안 되겠다 지금 당장 깜빵 가자 깜빵 가자 야야야야 권이야 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탄핵 김건이 특검 촛불 대행진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윤석열 탄핵 열 명 중에 일곱 명이 찬성합니다. 윤석열 치하에서 정말 못살게 했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깜빵 가자 계속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을 아는 사관 윤석열을 아는 사관 윤석열을 아는 사관 윤석열을 아는 사관 윤석열 좋습니다. 함성 시작 윤석열 김건희 마음에 들면 외압으로 있는 죄도 없애줍니다. 마음에 안 들면요 수사 기소 사찰입니다. 윤석열 한 명 지키려고 검찰이 국민 삼천명의 핸드폰을 뒤졌습니다. 광장의 구실은 우리 시민 여러분 핸드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핸드폰도 뒤졌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한테 국민은 그냥 적입니다. 윤석열 독재국가 반드시 끝장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호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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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김건희를 외쳐보겠습니다. 김건희를 무속가가 김건희를 무속가가 김건희를 무속가가 함성 시작 무더위로 우리 국민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정말 하는 일이 없습니다. 김건희 죄 덮어주는 게 너무나도 괴로워서 권익위 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서는 죄 없는 우리 국민들만 희생양입니다. 더는 못 참겠습니다. 함께 구호 외쳐 주십시오. 윤석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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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김건희를 외쳐보겠습니다. 김건희를 требуем 윤석열을 김건희를 亮 김건희를 gosp살나 김건희 김건희 좋습니다. 계속 노래 듣겠습니다. 윤석열 터링 네 우리 택시 안에서도 지금 촬영을 해주고 계십니다 피켓 높이 들고 윤석열 타대 김건희 구속 촛불대의 진을 널리 알려봅시다 절대 놔둘 수 없어 끌어내려야 해 끌어내려야 해 말하는 하루하루 망해 네 우리 아기 친구들이 손을 흔들어주고 계시네요 네 안녕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오른편에 우리 젊은 여성분들이 손을 흔들어주고 계시네요 아 외국분이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타대 동의하시나요?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네 저쪽에서도 파란 거 같고 싶은 손 흔들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피눈물로 살찌는 도둑놈들 대체 왜 우리가 더 참아야 하는가 윤석열 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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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아무린 미국 놈똘만이라 해도 새아무린 일본 놈딱딱가리라 해도 결코 이건 아니야 절대 놔둘 수 없어 끌어내려야 해 끌어내려야 해 국민은 하루하루 살기 힘든데 네 시민여러분 축하하십니다 윤석열 타대 김동희 특권 촛불 대행진입니다 결코 이건 아니냐 절대 놔둘 수 없어 함께 생기지에 동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폐수 투기방조 해병대수 사회압 일각진첩 범죄지겠다 대법원 판결 부정 전쟁 위기 부추격 어찌 이런 놈이 대통령 잃어버린가 윤석열 타대 윤석열 타대 윤석열 타대 윤석열 타대 윤석열 타대 네 맥도날드 2층에서 우리를 촬영해 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윤석열 타대 윤석열 타대 축구의 대행진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타대 윤석열 타대 윤석열 타대 윤석열 타대 윤석열 타대 윤석열 타대 함성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함성 시작 부엌에서 외쳐보겠습니다 아 저희만 있는 것처럼 아주 쩌렁쩌렁 하네요 해보겠습니다 윤석열을 반갑습니다 윤석열을 반갑습니다 윤석열을 반갑습니다 윤석열을 이번에는 김건희를 이번에는 김건희를 해보겠습니다 김건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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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한테 인사드리는 거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계속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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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할아버님이 머리 위로 박수를 해 윤석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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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한테 독도 내주고 라인야후 내주고 사도광산까지 내준 윤석열이 한미일 삼각동맹 체결 이제 우리나라 군대까지 내줬습니다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 일본한테 어떤 사과도 배상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런 일본과 동맹이랍니다 어이없지 않으십니까 미국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불가역적 되돌릴 수 없답니다 저쪽 광화문에요 우길기가 함께 휘날리고 내년에 일왕이 한국을 북핀 방문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막는 방법 윤석열 탄핵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은요 토착외구도 아닙니다 그냥 일본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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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네 우리 저쪽에서 함께 팔뚝질을 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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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를 잃은 관계는 충분히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극권기 등급 존굴 대행진입니다 용산에 밀정이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그 밀정입니다 윤석열 반드시 탄핵시킵시다 싸우고 또 싸워서 지킨 위대한 이쪽의 역사여고 싸우고 또 싸워나가자 새로운 역사를 드리라 네 사진 많이 남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저쪽에 손을 들어주시네요 하얀색 티 입은 커플 아 그 뒤에 커플 분도 손 흔들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을 타낵하라 손 흔들어 주십시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가 없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네 혹시 건너편에서도 손을 흔들어주시나요 고맙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보이나요 아 반갑습니다 함께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을 타낵하자 윤석열을 타낵하자 윤석열을 타낵하자 윤석열을 타낵하자 이번에는 김건희를 외쳐보겠습니다 김건희를 윤석열을 타낵하자 김건희를 윤석열을 타낵하자 김건희를 윤석열을 타낵하자 다시 한번 함성 시작 네 고맙습니다 이 군대 경찰 용산 외압이 있는 모든 곳에 불공정 비상식적인 모든 일에여 기가 막히게 김건희가 등장합니다 김건희 이제 자기 죄 다 털었나 봅니다 또 사진 찍으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김건희 우리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 구속된 김건희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김건희를 김건희를 아 저쪽에서 박수 쳐주고 계십니다 김건희를 고맙습니다 김건희를 김건희를 아 제가 지금 어디 앞에 딱 섰나 보니까 동아일보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마카파 일본놈 윤석열 그리고 그 일당들의 본거지가 사실 일본 대사관 말고도 조중동 매국 언론 조중동이 그 본거지 아니겠습니까 자 오른편에 동아일보 있고요 맞은편에 조선일보 있을 겁니다 제가 조중동 하면 꺼져라 외쳐주십시오 조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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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안부 문제가 논쟁적인 사안이다라고 말한 이진숙도 있습니다 제가 이진숙 하면 꺼져라 외쳐보겠습니다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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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염성 시작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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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рыж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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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쀘 이진숙 네, 우리 조선일보 앞에서 조선일보 폐강 실천단 선생님들이 피켓을 흔들어주고 계십니다. 함께 피켓 흔들면서 인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조선일보 하면 먼저나 다시 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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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의 암성 시작! 잠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러다 당기나라 전쟁나게 생겼다 치밀 남자비들이 나라 팔아먹고 있다 통사법사 여사가 나라 말아먹고 있다 고쳐라 전쟁 세력 꼬쳐라 눈補새력 고쳐라 전쟁 세력 енный 네 반갑습니다. 윤석열의 트래틱 기순환인 특검 축구의 대행진입니다. 인사 한 번 보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우리 2층 2층에서 소중되면서 다시 찍어주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피켓 높이 들고 노래에 맞춰서 피켓을 흔들어 보겠습니다. 플래시 켤 수 있으신 분들은 플래시도 함께 켜주십시오. 국민들은 알고 있어. 네 우리 조선일보 폐간 시민 신청자 선생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조선일보 반드시 몰아댑시다. 이 땅에서 친일 카드를 반드시 몰아내야겠습니다.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한다. 죄직보다 처벌받지 않는 권력 따윈 대한민국엔 없다. 국민들이 일어섰다. 촛불이 심판한다. 김건희는 각오해라. 감옥이 기다린다. 네 도움을 쳐 보겠습니다. 윤석열의 윤석열의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한다. 죄직보다 처벌받지 않는 권력 따윈 대한민국엔 없다. 국민들이 일어섰다. 촛불이 심판한다. 김건희는 각오해라. 감옥이 기다린다. 감옥이 기다린다. 감옥이 기다린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함성 시작 방금 지나쳐온 조중동 그리고 윤석열 친일 기념관장 김영석 곳곳에 기어든 바퀴벌레 밀정들 우리가 반드시 박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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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김건희를 외쳐보겠습니다. 김건희를 김건희를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함성 시작 일본 놈 윤석열은 통영에서 술을 먹고 김건희는 부산에 비공식 방문했습니다. 비공식 방문하면서 사진은 꼭 남깁니다. 핸드폰이 폭발할까봐 걱정되는 과대 망상환자 김건희 부산시장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윤석열은 술 마시게 하고 김건희가 대통령 놀이합니다. 김건희 정권이라고 해도 놀랍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김건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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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노래 계속 들으면서 행진 이어가겠습니다. 감성 김건희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워와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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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편대를 벗고 지니 네 고맙습니다 저쪽 버스정부장에서 저에게 손을 흔들어 주셨거든요 한 번만 손 더 흔들어 주십시오 아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드려봅시다 저쪽에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윤석열의 탄핵에 동의하시는 시민 분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파란색 LED 켜고 계신 분도 손을 들어주시는 건데요 고맙습니다 아 네 그 끔찍한 편대를 이제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워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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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우리 둘이 너희들의 편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편대를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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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대고 쏘아대고 목절아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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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편대를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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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 대고 목절아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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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쓰이 고맙습니다 멈추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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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성 시작 제가 이 코스를 갈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건데 도대체 이 경찰차 여기 왜 있는 걸까요? 열받지 않으십니까? 시청광장에 있는 우리 시민분들과 촛불 시민들을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막으려는 용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찰차 넘어서 우리의 함성이 들릴 수 있게끔 함성 다시 한 번 질러보겠습니다. 함성 시작! 계속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을! 고맙습니다. 노래 계속 듣겠습니다. 노래 나오기 전까지 계속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나오네요. 대한민국은 민주고마북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고마북이다 이제 정리등회 장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더우셨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탄핵까지 절대 지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피켓 높이 들고 노래에 맞춰서 흔들면서 계속 행진 마지막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네 어디요? 네 손은 들어주신답니다. 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탄핵에 동의하시는 분들 다시 한 번 머리에 잃어서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고마북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고마북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활용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고마북이다 네 시민 여러분 다음 주에는 윤석열 탄핵 집회에도 함께해 주십시오 시청룡 7번 출구왕 6시입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고마북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고마북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고마북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고마북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다시 한 번 함성 시작! 네 우리 대한문 앞에서 손을 들어주신 우리 시민분께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네요 다음 주는 전국 집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음 주 전국 집중은 4시입니다. 4시 기억하고 계시죠? 네 계속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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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번에 김건희를 계속 외쳐보겠습니다. 김건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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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함성 시작! 네 우리 본행사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무대 보이시나요?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행사장 입구까지 노래 들으면서 행진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함께 싸우자 다 함께 일키자 다 함께 새로운 나라에 맞춰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분들께서 손 흔들어주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손 한 번 더 흔들어주십시오. 아 부끄러워서 얼굴을 피하셨네요. 아 손 한 번 흔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대로 부르며 일키자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까지 무능할 줄 몰랐어 이렇게까지 뻔뻔 할 줄 몰랐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만 해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가자 다 함께 촛불 높이 들고 싸우자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느끼자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경제는 폭망에다 외교는 참사 서민은 죽어 나도 내일이 술판 초창장 사냥인 머리는 무혐의 검찰 독재 끝장을 내야 해 나가자 다 함께 촛불 높이 들고 싸우자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느끼자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